네 안녕하세요 로다라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구는 바이스크립플라이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구 중에 하나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이든 물어 뜯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강력하게 물 수가 있어요 자 어떠냐 하면은 처음에 이빨이 물려있죠? 이것을 돌려서 풀어주세요 풀렸죠? 자 벌려줍니다 자 이것을 머리를 물을게요 자 지금 너무 덜 벌려서 다치지가 않나요? 아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풀어줍니다 여기요 잠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풀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딱 됐죠? 이거 이렇게 물면은 절대로 안빠집니다 진짜 바이스가 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착된 볼트 같은 거 잡아 뺄 때 엄청 강력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구 중에 하나에요 즐겨쓰고 엄청나게 강한 강구로 볼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아 공간이 낫구요 그래서 조절을 해 줄게요 잠실은 모르겠어요 자 딱 됐습니다 일단은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어 됐어요 저 돌아와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냥 벌리지 않구요 요거 있죠? 이 버튼을 누릅니다 됐죠? 형태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다른 종류는 하나 더 있는데 그 종류는 잘 쓰지 않구요 이렇게 두 종류 구비해 두시면은 이렇게 두 종류 구비해 두시면 이걸로 진짜 볼트들을 많이 살려냈어요 정말로 정말로 좋은 공구입니다 이 공구가 20년 됐어요 예 그럼 이상 로드런이었습니다 일단은onas 뿔라 그 좋은 공구의 meat 좀 더 유건해어어 eman kaç도 TU携zag 기도 cinnamon 샤드 Gear Shepherd thank you 합니다 marathon 아니에요 안 opt 시작 5 Oy